우리 저 완전 군필자 모임인데? 완전 학과 에이스들 아니야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은 내가 디자인 맡을게 자료조사는? 어? 그럼 내가? 내가 할게 번역할 거 많던데 내가 또 카투사 나왔거든 형 그래도 괜찮아요? 아 그럼 가끔 심심할 때 영화 번역도 막 하고 그래 와 진짜요? 형 완전 든든한데요 진짜 조별과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 형 그러면은 오늘은 이 논문만 좀 해석해 줄래요? 으흠 나는 그녀를 보고 나는 그녀를 보고 거기가 섰다 거기가 섰다 장난 아니야 임마 이번 조별과제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왜 답장이 없지? 의심할 뻔했잖아 어디보자 조별과제는 서로를 믿어야 한다 배고맨 배고맨 하 겨우 끝냈다 하 걱정했잖아 괜찮아 다 잘될거야 나만 믿어 그리고 또 믿어야 한다 흠 네 그럼 저희 예비군이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걸음 한글자막 by 한효정